더 이상 이혼은 예전만큼 흠이 아닌데요.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두 쌍이 결혼할 때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인지 연예계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자주 이혼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혼 후 그간 있었던 일을 폭로하며 전 배우자를 흠집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새롭게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가 이혼 분쟁 중인 출연자에게 일방적인 폭로판을 깔아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바로 박지윤과 이혼 분쟁 중인 최동석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혼자다는 출연진 공개 과정부터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내 출연자 중 최동석과 이윤진이 각각 방송인 박지윤, 배우 이범수와 이혼 절차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이혼 상대를 향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 왔었죠. 최동석은 얼마 전에도 sls에 친구들 질문 있어. 한 달에 카드값 4,500만원 이상 나오면 과소비야, 아니야?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최동석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sns에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글을 게재했고 그때마다 각종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주어 없는 글이었지만 맥락상 특정인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이처럼 전 배우자를 비난하는 분위기는 방송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그간 최동석이 박지윤을 저격하는 글을 계속해서 게재해온 만큼 최동석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최동석은 이제 혼자다에서 이혼 전말을 밝히며 막상 겪어보면 이혼이라는 게 그 사람과 관계보다 내 삶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되더라. 어느 한쪽이 다 일방적으로 잘 못하지 않지 않나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되고 생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과 후반이 달라졌는지 물었는데요. 최동석은 모르겠지만 똑같이 대하려 노력했다. 너무 힘들다 이 얘기는? 이라며 조심스럽게 말하더니 모르겠다 이 얘기는 잘 안 나온다며 대답을 멈췄습니다. 아무래도 이혼 조정 중인 만큼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모두 기간이 짧기 때문 마무리 안 된 상태라 조심스러울 것이라며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혼 발표 후 신경을 묻자 최동석은 솔직히 제가 결정한 건 없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자신의 이혼 기사를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다는 것인데요. 최동석은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집에 안 오고 저는 아이들 찾으러 서울 집에 왔다. 부모님 집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기자분이 전화가 왔다. 기사가 났는데 알고 있는지 물었고 그래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일어났는지 묻자 최동석은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말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동석은 이혼하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아이들이다. 이혼이란 게 남녀가 사랑하고 살다가 헤어질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존재다.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 부모가 다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이 걱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4년째 살고 있다는 최동석은 새벽 4시부터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는 아이들과 자주 가던 곳이라며 아이들 생각이 나면 뛴다며 면접 교섭권으로 2주에 한 번 아이들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2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는지 묻자 그는 합의가 된 건데 2주마다 금, 토, 일은 아빠와 함께 지낸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일정 조정이 되는지 묻자 최동석은 하나하나 전 아내에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상황 되도록 정해진 대로 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동석은 항상 아이들이 중심이 있던 삶의 패턴이었는데 그게 바뀌었다. 혼자 자만의 시간을 버티려고 적응하려 하고 있다며 아직은 홀로서기가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거듭 아이들 보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 눈뜨면 보고 싶고 꿈에서도 보고 싶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는데요. 특히 자녀에게 부모 이혼 설명은 어떻게 했는지 묻자 최동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 얘기를 못했다고 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에 모두 언젠가 해야 할 텐데 미룰 수 없다며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최동석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잠자기 안 된다. 아이들과 깊은 얘기를 나누기에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동석을 응원하는 팬들도 다수이지만 일방적인 폭로가 불편하다는 반응도 쏟아진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 등을 통해 최동석 말만 들으면 상대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 같다. 최동석은 어떤 사건이길래 말도 못하고 이혼을 통보받나 매번 박지윤을 저격하지 않았나 등 최동석의 가정사를 짐작하며 그와 그의 전 배우자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최동석은 눈물을 흘리며 본인이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이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고도 위험한 발언입니다. 연애와 결혼을 둘이 했듯이 이혼 또한 둘이 한 것이죠. 박지윤 홀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사람의 아이들은 첫째 15세, 둘째 11세입니다. 부모의 이혼을 충분히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같이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직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이제는 아빠의 울분 섞인 눈물과 엄마를 향한 분노를 TV를 통해 접하게 됐습니다. 최동석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다며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에 차오른 일방적인 발언은 멈출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준 상처로도 충분합니다. 조윤희, 전노민 등 다른 출연자들과 다르게 아직 이혼 소송을 전부 끝마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동석의 출연이 섣불은 판단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법조계는 방송을 통해 공개된 최동석의 주장이 이혼 조정 등의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증거재판주의인 법원에서는 증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관련 방송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방송 중 이혼 관련 발언이 자칫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변호사는 발언 중 사실이 아닐 경우 공익상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허위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과도한 비방 또한 오히려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방송 후 최동석의 행보도 지적받고 있는데요. 최동석을 응원하는 시청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방송 후 최동석의 sns에 응원 댓글을 달게 됐지만 마침 최동석은 여러 제품의 공구를 진행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광고를 접하게 됐습니다. 박지훈 역시 공구, 광고 게시물을 올리지만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이전부터도 최동석과 박지훈은 방송인 치고 sns에 상당히 많은 광고를 올렸는데 이제 혼자다 방송이 이들의 광고를 맞닥뜨리게 하는 루트가 된 셈이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앞서 본 적이 있습니다. 원조 문제 예능 아내의 맛에서 함소원이 부자 시댁 조작 의혹에 휩싸였을 때 매회 방송이 끝나는 시간엔 함소원이 sns에 다이어트 식품 광고물을 게시했습니다. 함소원을 응원하려는 시청자나 비판하려는 시청자가 그의 계정을 찾아가면 어쩔 수 없이 광고물을 접하게 되는 기가 막힌 효과가 있었죠. 최동석과 함소원은 노이즈 마케팅을 전혀 안 노렸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최동석의 콘텐츠는 전처가 아니냐는 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동석은 취향 문제에 대한 글을 남기면서 나이키를 신든 아이다스를 신든 아이폰을 쓰든 갤럭시를 쓰든 그냥 입 다물고 존중해라는 글을 남겨 또 다시 여러 해석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쌓이고 쌓였던 만큼 자신의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를 리가 없을 터 계속해서 이혼을 들추고 전처를 소환하는 행동을 하는 건 누구인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화제성을 노린 자극적인 방송은 시청자들에게도 피로감만 안깁니다. 기존 취지대로 돌싱들의 삶을 담백하게 그려내고 이들이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진도 프로그램 방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특히 이 모든 상황을 자녀들 또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존 취過